안녕하세요. 제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최초로 저희 헤라에서 새로 나온 롤더다이스 신상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한정판으로 잠깐만 판매되는 제품이고 이번에는 섀도우, 립스틱, 쿠션 이렇게 나왔거든요. 립스틱은 두 컬러로 나왔고 섀도우도 두 컬러, 블랙 쿠션도 두 컬러로 출시됐어요. 립스틱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립스틱은 일단 제가 지금 바른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정말 이번에 마음에 들었던 브라운 컬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브라운 컬러는 이런 발색으로 나왔고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 이렇게 뽀송뽀송한 제형으로 나와서 발랐을 때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마무리감은 뽀송하게 착 달라보는 벨벳 패스로 마무리가 되고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쿨 레드예요. 겨울철에 쓰시기 좋은 검성 목폴라에다가 바르기 좋은 이런 쿨 레드 컬러가 출시가 됐고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까지 헤라에 없던 벨벳 질감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브라운 컬러는 제가 진짜 이제까지 나왔던 립스틱 중에서는 진짜 좀 역대급으로 되게 예쁜 컬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섀도우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섀도우는 사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헤라 섀도우를 많이 쓰진 않았던 거 아시죠? 제가 또 마음에 없는 건 잘 말을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헤라 섀도우는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콜라보로 나온 섀도우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짜잔! 이제까지 콜라보 섀도우들은 자꾸 예쁜 컬러에 노란색을 하나 껴놓고 예쁜 컬러에 핫핑크를 하나 껴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직원으로서 속상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컬러들은 가루 날림도 없고요. 되게 발색도 쨍하게 잘 되고 펄감도 너무 예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발색이 제가 한 번씩만 발라서 했는데도 이렇게 쨍하게 발색이 되고요. 발색샷은 여기다가 제가 같이 첨부를 해드릴게요. 또 레드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팔레트는 6가지 색깔 들어가 있고 금액은 75,000원대 판매가 되고요. 짜잔! 레드 팔레트도 보시면 이렇게 진하게 발색이 한 번씩만 발랐는데도 진하게 잘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브라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한 거고 이 벨벳 브라운으로 입술도 블러셔도 같이 발라준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헤라의 베스트셀러인 블랙 쿠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헤라의 명불허전 베스트셀러 블랙 쿠션이 이렇게 콜라보 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위에가 뽀송뽀송한 벨벳 타입으로 되어 있고 컬러는 21호랑 23호 이렇게 출시가 되고요. 금액은 58,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콜라보 제품 리뷰가 끝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번에 브라운 섀도우랑 립스틱은 꼭 겟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브라운은 제가 봤을 땐 품절 각이거든요. 꼭 지금 당장 한정판이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서둘러서 가까운 매장으로 포고싱하세요. 이상 제휴였습니다.